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전문가 징기스칸입니다 요즘 시장이 조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가격지수가 나스닥에 추가된다 이런 것들이 가장 강력하게 최근에 좋은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더리움, 콘서트 노플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돼서 시장이 약간 반등세를 보이면서 쭉 반등해 나갈지 아니면 또 다시 제재로 올지 모르겠지만 현지 상황에서 분위기가 괜찮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말이죠 우리 NKN 토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KN 보면 New Kind of Network 이거 약자죠 말이죠 약자란 말이에요 지사는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하고 중국의 베이징 이 두 군데의 지사가 있다라는 것 좀 봐두시고요 물론 이미지도 같이 봐두셔야 되겠죠 자 일단 표준 토큰이라는 건 네오블록을 사용한다라는 것 좀 기억해 놓으시고 총 발행량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총 발행량이라기보다는 최대 발행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이 공급된 건 7억 개입니다 7억 개인데 앞으로 앞으로 말이죠 앞으로 최대 얼마까지 발행되느냐 10억 개까지 발행이 된다 현재 유통량은 어떻게 돼요? 3억 5천만 개죠? 그러니까 3억 5천만 개 유통되어 있다 한 절반 정도 돼 있다 이런 얘기에요 자 그럼 시스템이 시작이 되면서 7억 개가 먼저 생성이 됐고 그 다음 이제 앞으로 3억 개는 추가로 마이닝을 통해서 생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NHN 블록 블록체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여기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탈 분산화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P2P 네트워크 이건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용어들이고 자 인터넷 사용자가 남는 대역폭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이 대역폭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세타 토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얼마나 줄이냐에 따라서 비용을 많이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숙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남는 각 개인의 그 남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남는 대역폭을 어떻게 줄인다 이런 얘기죠 줄여나가는 것 이걸 이제 찾으려고 하는 방법들이 이제 남는 대역폭을 공유한다 이런 얘기에요 공유를 통해서 자 통신망 사업자의 효율적인 망자원의 분배를 돕고 활용된 대역폭은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이런 얘기에요 공유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보상을 해서 네트워크의 분산화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 인프라 및 생태계에 관한 토큰이 NKN 토큰이다 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 이제 그 대역폭이라는 얘기 계속 지금 말씀드렸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보면 말이죠 우리 여기 트래픽이라는 단어를 하고 있죠 트래픽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양을 트래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트래픽이 말이죠 여기 빨간색 잠깐 볼까요 전 세계 IP 트래픽은 2014년에서 19년 사이에 3배가량 증가할 크죠 계속 트래픽이 증가하는 얘기에요 데이터의 전송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전송속도는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에요 전송속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높은 전송속도 그러니까 전송속도를 높이려면 대역폭을 많이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역폭이 사용이 늘어나면 비용도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대역폭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나타난 것이 SDN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DN이라는 건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이거 약자죠 약자인데 우리 네트워크라는 것은 컴퓨터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진 환경 자주 쓰는 말입니다 SDN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말이 그럼 SDN이 뭐냐고 생각하면 쉽게 얘기해서 맨 밑에 보시면 소프트웨어로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기술이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말이죠 개별 네트워크 장비에서 제어 기능 이것이 분리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SDN 기능으로 인해서 이것이 제어할 수가 있게 됐다 그렇게 되면 이걸 제어하면 어떤 것이냐 일단 비용이 적게 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NKN 같은 경우에는 SDN을 블록체인화해서 말이죠 성능이라든가 비용에 따라서 동적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동적 라우팅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설정에서 데이터의 전송 비용은 줄이고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NKN의 장점이란 말입니다 장점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NKN은 SDN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효율성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비용을 감소시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NKN이 돌아가는 과정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겠느냐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더리움 기반의 이더리움 기반의 이더리움 기반이다라는 얘기 자 그 다음 우리 이더리움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계산하는 역할 계산하는 역할을 하고 파일 코인에다가 뭐예요?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NKN은 NKN은 네트워크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연결 및 데이터 전송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 밑에 보면 빠른 파일 공유 이런 말이 나와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말이죠 철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철수라는 친구가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보니까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보니까 자기께 너무 느려 뱅글뱅글 돌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 주위를 봤더니 영희가 있어요 영희의 인터넷을 보니까 굉장히 빨라요 그럼 잽싸게 뭐예요? NKN 블록체인에 연결을 해서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철수는 뭐예요? 영희의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대신에 영희는 뭘 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빠른 파일 공유 그 다음에 인터넷 제공업자는 어떤 얘기 되느냐 그 NKN 사용자에게 망을 연결하는 걸 도움을 줘서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D앱 개발자들은 말이죠 자신이 개발한 앱을 NKN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NKN 네트워크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NKN에서 사용되는 핵심 기술 핵심 기술은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분산용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이렇게 나와 있는데 DDT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데이터에 데이터가 중앙 집중식 서버가 없습니다 이렇게 없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노드들 이런 노드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릴레이 노드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구성된 릴레이 노드가 네트워크의 연결과 데이터 전송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 이게 이제 아주 큰 특징이자 핵심 기술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말이죠 두 번째 보면 모카 합입 알고리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메이저 보호트 셀룰러 오토마타 이 셀룰러 오토마타 기법 혹은 이론 개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셀룰러라는 건 세포예요 여기서는 이 세포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냥 각 노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마타는 자동이라는 개념인데 자 세포가 증식하듯이 증식하듯이 혹은 서로 연결관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번식하듯이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노드들은 그 주변에 있는 각각의 이런 노드들은 그 주변에 있는 노드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확대되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스스로 자동적으로 그렇죠? 각 노드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자가발전, 자기발전 이런 개념 자기진화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물론 뭐를 통해서?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의 장점은 뭐죠? 확장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사용자 수의 증가, 사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때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장성으로 얘기하는데 이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가 확장성이 좋은 것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건? 셀룰러 오토마토 이런 개념 자기 자가발전, 자기 발전 이런 개념 또 그렇게 해서 진화해 나가는 생태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라는 것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핵심 기술 세 번째 부분 말이죠 릴레이 증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우리 참여 증명, 지분 증명, 작업 증명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었는데 여기 이번에는 이제 릴레이 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릴레이 증명이라는 것은 모든 노드는 릴레이로서 그 증거, 릴레이 증거로서 서명을 한다 이런 얘기 여기 보면 서명 체인 설계 이게 이제 서명 체인이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안전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셀룰러 오토마타 이런 이론과 DDNT, 탈중앙화된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독립적으로 구성된 릴레이 노드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데이터의 전송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 이게 이제 NKN 토큰의 아주 중요한, 중요 점이다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은 말이죠 다음은 팀과 어드바이저인데 아, 이거 팀을 보는 건 팀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경우 많지 않죠 여기 NKN이 괜찮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팀 어드바이저, 대표, 팀과 어드바이저 보면 대표의 인사는 누가 있죠? 온체인 공동 참여자인 리앤보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실력자들이 팀에 속해 있고 어드바이저 참가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 더군다나 현대 암호학의 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윗필드 DP 이 사람, 두 사람 정도 기억해 두라는 건 봐주시고요 자, 다음 쪽 넘어가면 말이죠 자, 로드웨어 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 있죠 파이어폭스, 불료,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다 뭐예요? 원숭인이 동물 이름으로 버전 이름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게 좀 특징적이고요 마지막 메인넷 이렇게 보면 말이죠 나루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웹불고래 그런 얘기죠 흰고래, 웹불고래 그러니까 이 웹불고래, 이 나루월 이게 이제 메인넷 출시가 될 때가 된다라는 건 그냥 동물 이름으로 재미있게 했다는 것 정도 기억해 놓고요 그 다음 이제 거래소를 얘기했는데 이 거래소라는 게 가끔 보면 말이죠 한두 군데 되어 있는 게 있고 아주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 되어 있으면 뭐가 좋겠습니까? 일단 거래가 좀 안정적이다는 얘기예요 또 좀 신뢰할 만하다 더더군다나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할 때 현금화시킬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소들도 한번 체크업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뭐 자주 보는 것들이 비트랙스하고 그렇죠? 우리 업비트 우리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 군데 되어 있구나 좀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제가 소개할 때마다 마지막에 한 번씩 토큰 일봉이라든가 주봉차트 이런 것들을 보는데 말이죠 자 우리 그 일봉차트는 말이죠 좀 얼마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일봉차트로 넘어가는데 좀 길 경우에 주봉차트를 보죠 어쨌든 일봉차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장됐을 때 상장됐을 때 날짜를 보면 시가 시가가 어디 갔냐 864토시라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해 놓고 그 다음 또 종가가 840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이죠 여기 보면 거래량도 아주 적었고 그 다음에 그 은봉이 나오긴 했지만 좀 작다 짧은 은봉이다 그 이외의 상황을 보면 밀렸다가 여기 장대 은봉에서 긴 머리 남기고 빠졌는데 여기 보니까 거래량이 빵 터져 있단 말이죠 그 다음 다시 뭐예요 오르는 듯 하다가 자 우리 시가 오르는 거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기다 와고 있죠 밀렸다가 다시 한 번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빵 터졌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밀리지 않는다면 이쪽의 가격들을 한 번 잘 기억해 보신다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마 앞에는 가치 도전이 아니까 좀 멀리 내다봐야 되지만 시장이 이렇게 좀 그 요동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좀 짧은 기간에 이렇게 수익을 챙긴다면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요 차트를 좀 보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NKN 토큰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NKN 토큰 그러면 네트워크 연결 및 데이터 전송 암호화폐이구나 그 다음 제한이 없는 네트워크 연결 연결을 했는데 제한이 없다 그 다음 네트워크 공유의 원칙 중립성 유지 그 다음에 동적 라우팅 아까 라우팅이라는 말을 써 있는데 라우팅이라는 말은 어떤 네트워크 안에서 통신 데이터를 보낼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정적이 아닌 동적 라우팅을 써서 좀 더 효율성이 높다라는 얘기하고 중앙 집중식 서버가 없는 제로 서버다 이런 단어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NKN 토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진기스칸이었습니다